촬영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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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안어색한데 사진 촬영이 어색해 촬영 시작 떨리고 긴장되고 조금 찍는데 포즈에 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노는 게 아니에요. 난 여기서 여기 있어. 여기, 여기 있어.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. 어허아 이렇게 안 돼. 아 귀여워. 유연한 거 아니야? 유연한 거. 컨셉 이제 정했네. 좋아 좋아. 벌써 끝나가요? 안 되는데. 이제 재밌되던데. 어 됐는데. 학교에서 얘기 나오면 약간 더 재밌어지고 이제 딱 그 최고점이에요. 재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찍어주시는 분들 다 관리해주시는 분들 다 친절하고 하셔가지고 즐거우면서 편안하게 촬영하면서 할 수 있었고요.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다들 어색해갖고 아 뭐 친해지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사진 찍는 것도 보고 뭐 활동도 하고 하다보니까 벌써 친해졌네요.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촬영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. 한 명씩 한 번 더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풀려가지고 이게 저거. 아 이리로? 네. 일단은 내가 될 것 같아. 시작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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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. 시작하라. 많이 참여해주세요 7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많이 7월 커버모델 7월 커버모델 많이 참여해주세요